5문제 풀었을 뿐인데 50문제 푼 효과? 아이스크림 홈런, 수학의 세포들 AI가 추천하는 수학문제 5문제만 풀면 50문제 푸는 것과 같은 효과라던데 믿어지시나요? 홈런에 탑재된 AI 기술 IDKT는 학습자의 어떤 개념이 부족한지 이 문제는 왜 틀렸고 왜 맞았는지 어떤 부분이 학습자의 현재 지식에 영향을 끼쳤는지 빈틈없이 분석해서 현재 수준에 딱 맞는 문항을 추천해주죠 나도 몰랐던 나의 학습 문제점을 AI가 알아서 파악하고 필요한 문제를 수준별로 꽂아주니까 굳이 많은 문제를 풀지 않아도 부족한 건 채워지고 실력은 향상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기초가 부족해도 내 수준에 맞춰 단계별로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수포자도 시작할 수 있어요 수포자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저희 유튜브에서 회의 한 번씩 Story로 도와주시 ultim부시遊 5 개별을 ی아 한 번 pur torso